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창조경제, 기준산업의 IT 분야를 활성화한 것을 뜻하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봉제산업의 초청단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창조경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브라질 봉제산업의 선두수자는 한국에서 진출한 한 중소업체입니다. 봉업용 재봉기는 20%, 자수기는 3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2005년 처음 진출할 당시보다 매출이 5배나 늘었습니다. 영세한 봉제공장의 첨단 생산관리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선스타는 첨단화된 봉제 자수기계의 글로벌 섬유종합메이커로, 자수기 세계 1위, 재봉기 세계 3위의 글로벌 챔피언 기업입니다. 전략적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마케팅 본부에서는 12개국, 65개 해외 법인지사 및 사무소를 통해 유럽, 아시아, 남미에 이르는 세계 150개국의 선스타 제품을 수출하여 당당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생산을 맡고 있는 생산본부는 세계 표준을 높이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선스타만의 제품과 출고 분량 제로의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스타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은 혁신적인 연구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선스타 RNC는 기계부, 동력부, 제어부를 갖춰 독자 생산 가능한 자수기와 재봉기를 동시에 연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기존의 재봉산업에 각종 디바이스 개발은 물론, IT 분야를 융합해 재봉산업을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계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 선스타 RNC는 기계, 전기, 전자, 3개의 파트가 어우러진 특화된 기술력으로 신기술, 신기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주문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로 선스타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한 CS센터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AS 요청을 분석하여 24시간 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세계 모든 지역에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과 혁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스타 끊임없는 차세대 선행기술 개발과 미래를 향한 열정은 글로벌 넘버원 선스타의 무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선스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무대 삼아 혁신과 첨단의 모토로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봉제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미래를 읽어내는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도전 정신 선스타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세계 무대에 우뚝 살 것입니다.